300그릇의 국수를 짧은 시간 한자리에서 다 먹어 치우는 여성이 있습니다.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. 앞치마를 하고 있는 여성, 테이블에는 순식간에 빈 소바 그릇이 쌓이기 시작합니다. 마침내 300그릇을 단 17분 만에 먹습니다. 아니 흡입합니다. 그녀가 300그릇의 소바를 먹은 이곳은 일본의 모리오카시, 111년 전통의 국수집 아주마야입니다. 여성이 300그릇이나 흡입한 것은 이곳의 명물 완코소바입니다. 완코는 이 지역의 작은 목기그릇을 뜻하는 말로 작은 목기그릇에 담긴 소바라는 메뉴입니다. 이 메뉴는 미국 달러로 약 32달러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메뉴입니다. 서버들도 많이 먹을 수 있게 응원하는 것은 덤입니다. 비록 한 그릇당 양은 적지만 많은 양을 먹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이 가게의 최고 기록은 570그릇입니다. 이 가게는 지역 명물이며 한 달에 4톤 가량의 소바를 소비해 이곳의 인기를 실감하게 합니다.